구독 좋아요 오돌농부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돌농부 입니다. 저는 현재 채소밭에 와 있습니다. 오늘 비가 안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다음주에 비가 계속 예보되어 있어요. 오늘 아마 방제 타이밍입니다. 모든 작물의 타이밍입니다. 오늘 아니면 내일 다 방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채소밭에 고추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한번 보여드릴께요. 고추 방제를 하고 있는데 3월달에 열린 고추들은 다 쓸모가 없어졌습니다. 왜그러냐면 지난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담배 나방이 엄청 극성했습니다. 엄청 극성이라서 다 떼서 이제 먼 곳에 버렸거든요 버렸는데 너무 많은 양의 고추가 손실이 됐다.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고추 지금 현재 고추들은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고추 길이 자체가 한 뼘 정도 25cm 그렇게 보여줍니다. 작은 것도 거의 10cm 이상은 다 되는 것 같아요. 엄청 큽니다. 위쪽으로 당연히 작게 열리는 것들은 작지만 밑에 기존에 열려있던 것들은 크기가 품종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은 고추가 엄청 신선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일단 뭐 근면도 좋구요. 오늘 뭐 방제는 이제 탄저 담배 나방 그리고 뭐 칼슘 요정도 넣고 방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. 자 바람이 또 살랑 부네요. 빨리 방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저희는 고추 고랑이 조금 좁다 보니까 약치로 들어가는 사람이 구멍도 없습니다. 또 가쪽으로 이제 깨를 좀 심어 놨었거든요. 그렇다보니 고추 이제 높이가 키가 뭐 한 1m 50 정도는 지금 현재 자란 것 같습니다. 그 이상 되는 것도 있구요. 제가 쇼츠 현상에 제가 하나 올려 놨는데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. 예 진짜로 보세요. 고구마인데요. 고랑이 안 보입니다. 사람 들어갈 고랑도 안 보이구요. 항상 가리 칠 고랑도 안 보입니다. 일단 뭐 순모즘 약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쳐도 되는지. 순모즘 약은 뭐 수확 한 달 정도에 그때 치라고 하던데 지금 와... 고랑이 안 보이죠? 와... 심각합니다. 심각해. 하여튼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오늘 요 고추 방제를 하고 어... 또 좀 이따가 예 어... 포도밭이 포도밭도 방제도 하러 가야 되고 사과밭 방제도 하러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 방제 다 어...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... 또 이제 비가 또 계속 다음주에 예보가 되어 있으니까 어... 배수로 관련 예... 다 한번씩 둘러보시고 그렇게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... 아무쪼록 어... 농산물 피해는 될 수 있으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시고 어... 화이팅 하십시오. 자 지금까지 채소밭에서 오덜농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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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06 7 9 0i 으 5 5 6 감사합니다.